우리 장근석 씨 미남이셔요 같이 했죠? 미남이셔요 잠깐 쉬시겠습니까? 미남이셔요? 줄여서 줄여서 장근석 씨 지난번에 통화했었죠? 네! 조인은 씨랑 아 조인은 씨랑 형! 내가 수건을 덮어주고 나와서 무슨 별명이 생겼죠? 수건명 통과 이보야 알그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다이아드 다이아드 슬슬 가요대전에서 망친거 네? MC 유명해요 내가 지금 보라이어트에서 뭘 못하고 있어요 개인기?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호흡도 못하고 있고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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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가 극중에서 이름이 뭐였죠? 신혜 꼬미남 그냥 성 빼고 미남 응 누가 짜증나게 하는데 뭘 날 계속 건드린다고 해요 뭘 계속 건드려 건드려 정답 홍기가 홍기가 라디오스타 나가서 한 개인기 뱀 뱀 종류인데 되게 큰 거예요 이거 하나? 정모에 큰 거 아나큰다 아 오케이 아나큰다 노란색 꽃 봄에 피는 거 개나리 야산문제 아 그렇다 장근석씨 네 안녕하세요 어딘지 아시죠? 새박기요 장근석씨 요즘 자주 뵙습니다 2회 아 예 저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진짜요? 아니 나오면 되지 왜 못 나와요? 요즘에 그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나가게 돼서요 아 준비하고 있느라고 네 우리 용화군이 버라이어티 예능 잘 적응 못하는 거 같아요? 아니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처음에는 저랑 미남시네를 찍을 때는 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많이 긴장해서 좀 얼어있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끼를 부리더라고요 어 어떻게 끼를 부리던가요? 아니 그 눈빛으로 오묘하게 뭔가 눈빛 보낸 것 같은 느낌 기타 치면서 카메라 보면서 살짝 윙크 같은 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장근석씨 네 세계적인 스타가 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